안녕하세요. SNS 백두예술단 오늘 최고의 글로벌 마운틴 우리 남한산성 세계의 명산입니다. 이곳에서 제6회 SNS 백두예술단 가요여행을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앞으로도 백두예술단은 계속 여러분들하고 함께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애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은 가요여행을 위해서 많은 좋은 건강과 행치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람 경안은 어디에서 살고 있나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사랑아 지금은 변해버려 그 모습 간데 없지만 그 사람 간 걸 몰라 다시 찾아올 수진이 고객님 varit니 vaak inner Liz Crunch 아시아 꽃 피기도 전에 돌아왔던 말 저 사람 경안을 그 어디로 가버렸나 내 가슴 멍이 돼 나의 사랑아 지금은 변해버려 그 모습 단대 없지만 행여나 만나질까 다시 찾아오니 수진이 고객님 수진이 고객님 수진이 고객님 수진이 고객님 수진이 고객님 수진이 고객님 네 그동안 시청 잘하셨습니까 우리 제 6회 SNS 100배 출장 제 6회 가요여행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6회 가요여행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갖길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